경남 진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모텔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하동경찰서 소속 경찰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A 경위는 지난 18일 저녁 7시 40분쯤 진주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채 주인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이후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. 한편 하동경찰서에서는 지난달 17일 순찰차 뒷좌석에서 지적장애를 앓던 40대 여성이 숨지면서 근무 태만 문제가 제기되는 등 기강해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